파워포인트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필요한 그래프, 즉 차트라고 부르죠? 차트를 파워포인트에서 만드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저기 100m 앞에서도 딱 보고 아, 저 데이터 흐름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만들 때는요. 삽입, 메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가 존재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떡하니 나오는데요. 이 막대형은 우리 회사 제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한 어떤 비교 있죠? 디자인 비교, 가격대 비교, 시장 점유율 비교 이런 거. 그런 비교 작업을 할 때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고요. 꺾은 선형 차트는 우리 회사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몇 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점유율이 몇 프로였고 그 다음 해에는 몇 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줄 때는 막대형 차트를, 아,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선형 차트 이렇게 불러요. 시간에 따른 변화 그 다음 원형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어떤 제품은 몇 프로의 매출액에 기여했고 어떤 제품은 몇 프로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원형은 우리 회사 제품 매출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각각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의 그것을 원형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판매 비중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요. 묶은 세로 막대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들면은 차트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므로 데이터를 입력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일단 계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점유 이렇게 쓰죠. 점유율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 1에는 구글 크롬 엔터 두 번째는 애플 사파리 세 번째는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네 번째는 UC 브라우저 다섯 번째는 삼성 인터넷 이렇게 썼습니다. 자, 썼어요. 그리고 각각의 점유율은 얘가 62.37 엔터 애플 사파리가 15.5 파이어폭스가 4.39 UC가 3.75 삼성 인터넷이 3.4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계열 2와 3은 없다. 내용이 없으면은 CR 선택하고 DR 범위 그대로 잡아요. 이렇게 잡을 수 있죠. CR, DR 이렇게 그대로 끌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참고로 지워지는데 11, 12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때 지울 때는 CD 열머리 글의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완벽하게 삭제를 누르셔야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표에도 반영되죠? 참고로 요 차트에 대한 데이터 내용 워크시트는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어, 정말 닫았나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차트예요. 어,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점유율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 차트의 제목입니다. 이 점유율에 클릭하고 여러분이 쓰면 돼요. 2019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하지 않나요? 네.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여러분? 네. 테두리 클릭하고 홈탭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글씨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은 제목은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이제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쭉 나오죠, 여러분? 얘네들이 바로 시장 점유율인데요. 이 막대 색상은 차트 디자인 서식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기 페인트 통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도형 보이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계열 도형. 자, 이 도형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띄어요? 네.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 여기 여러분 차트 스타일에서 보다 다른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서식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는 이 도형 자체를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식으로 오세요. 자, 서식으로 옵니다, 여러분. 서식으로 와서 도형 효과 보이세요, 여러분? 네, 도형 효과를 눌러서 도형의 그림자라던가 네온 또는 입체 효과 이런 애들을 줘요. 특히 입체 효과를 지정을 하면 도형을 보다 더 또렷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입체 효과에서 저는 각지개 이거를 골랐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막대보다는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여러분 도형 삽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도형들이 있는데요. 이 도형은요. 여러분이 차트 안에 뭔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도형을 차트 안에 삽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곡선 보이십니까? 네, 저는 곡선을 많이 쓰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톡 톡 톡 톡 톡 이렇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색상은 여러분이 검정을 넣고 싶다면 검정 또는 이와 보색의 느낌이 나는 주황색 계통 네, 이렇게 그리고 굵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좀 더 구불거리는 효과라면 스케치를 넣어서 좀 더 자유형 또는 자유곡선 넣어서 좀 더 구불거림을 네, 여러분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이 차트의 내용을 좀 더 네, 강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눈금 보이세요? 이 눈금 값도 0부터 70까지 어떻습니까? 10단위의 눈금이 나오는 거 보이죠?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서식으로 오시면 돼요. 자, 서식에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어... 새로 갑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선택 영역 서식 보이죠? 자, 누르면은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을 여러분이 70이 아니라 80으로 바꿔버리고요. 단위를 10 대신에 20으로 바꿔버리면 눈금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 더 깔끔한 느낌이 드네? 네, 눈금 너무 쓸데없이 많아도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눈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기술은 없어요. 도형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조사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의 차트 기능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도 슬라이드를 하나 열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하고 함께 만들어보고 여러분이 나중에 창의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 시켜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은 도형으로 갑니다. 홈탭에 그리기 그룹에 도형 여기에서 말이죠. 자, 사각형에 보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습니다. 그냥 사각형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모서리, 둥근 모서리 클릭하고 찍 네, 크게 여러분 마음대로 찍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이 편집점 노란 거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우와 타원되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유연하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윤곽선 나오는데요. 윤곽선은 여러분이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돼요. 자, 저는 윤곽선은 일단 없다고 할게요.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아, 난 무슨 색깔이 좋을까? 네, 저는 그냥 하얀색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다시 한 번요. 여기는 아주 연한 회색,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하얀색. 됐어요. 왜냐하면 윤곽이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 요거를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사가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어, 위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자, Shift 키 보이죠? 눌러서 크기를 요 위에 애보다 높이를 약간만 적게 하세요. 약간만 적게. 네, 약간만 작게. 됐나요? 네. 자, 요렇게 잡아주고 여러분이 색상을 넣어요. 어떤 색깔을 넣을까? 네, 회색? 뭐 이런 거를 하나 넣어보죠. 음, 이렇게. 회색을 넣었어요, 저는. 네, 회색 계통을 넣었습니다. 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네. 자, 얘도 여러분 Shift 키 눌러서 크기를 좀 줄여보세요. 살짝만. 네. 그리고 색깔을 넣어보세요. 눈에 딱 띄게. 눈에 띄게요? 네. 얘가 색깔이 하얀색. 얘가 회색. 색깔이 점점 어때요? 눈에 안 띄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중간색을 너무 많이 쓰면 슬라이드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뭔가 이펙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중심색은 강렬한 색을 하나 정도는 써줘야 되죠. 자, 써줍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 쓰실 거예요? 예. 저는 뭐 완전 센 노란색? 좋아요. 주황. 주황이네요. 나는 완전 파랑. 네. 원색을 하나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이 애를 줄여볼게요. 숑숑숑 이렇게 줄여요. 줄인 다음에 자, 이거를 이 위에 자, 먼저 회색부터 넣을게요. 회색을 이 안에 딱 넣어요. 이렇게요? 네. 넣으세요. 넣고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줄여 보세요. 이렇게 줄여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개를 살포시 얹어요. 요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얹어 보세요. 통통통통. 요렇게. 얹어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참고로 얘는 그림자 효과를 좀 넣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림자 효과는 어떻게 넣나요? 네. 바로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살짝 넣으세요. 어떤 효과든 좋아요? 자, 그림자 효과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를 좀 늘려 볼게요. 요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마음속에 여러분. 얘처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전체 시장 점유율 100이라고 한다면 60, 얘가 62.37%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그러면 62.37 정도면 한 요 정도쯤이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여러분이 그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도형에서 자, 여러분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 62.37% 이렇게 써요. 씁니다. 써서 이 애를 끌어다가 이렇게 참고로 요 노란색 위에 올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자, 여기 보세요. 파이어폭스, UC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내가 조사하니까. 그럼 얘네들, 여러분이 이 노란색 색깔로 비중을 그린다고 한다면 3. 몇 프로는 이 글씨를 쓰기에 어때요? 좁을지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요기쯤에 그냥 놓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눈에 띄게, 검정. 좀 진하게.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됩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뭐라냐면 여기 이렇게 구글 크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여기에 자, 요 62.37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카피해서 요기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구글 크롬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삽입해서 그림 해서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 자, 저는 크롬 사파리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이어폭스 자, 이런 애들 UC 자, 삽입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 요렇게 가져다가 뚝 넣고 크기를 Shift키 눌러서 살살살 조절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배치하면 된다니까요. 네, 어때요? 깔끔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 네, 이렇게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를 왜 걱정해요? 여러분 자, 요 애 나왔죠? 그러면 요 애를 마우스로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통통통통통 방향키로 누르세요. 그리고 자, 조금 더 자, 내려보겠습니다. 통통통통통 요렇게 이렇게 내리고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D 누르세요. D요? 네 D D는 복제예요. 복제 자, 복사하고 달라요. 똑같은데요? 아니, 달라요. 자, 컨트롤 D 누르면 마우스 잡지 마세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방향키 이용해서 자, 높낮이 에 똑같은지 간격 비교하세요. 맞다 싶으면 내리세요. 자, 요렇게 내립니다. 자, 요렇게 간격 계산합니다. 요렇게 내려요. 자, 내렸습니까? 예 아, 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여러분 확실하게 됐다면 자, 저는 옆으로 약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습니다. 됐으면 컨트롤 D D D D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복제를 하면요. 여러분 그 간격이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게 복제 작업이에요. 복사는 이렇게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파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크롬 대신에 사파리를 쓰면 돼요. 사파리 예, 사파리 쓰고 애플 사파리죠. 사파리 이렇게 쓰고 얘는 15. 얼마죠? 5%예요. 그러니까 62 반땡하면 30이고 요기에서 반땡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한 15.5%니까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요. 이 정도쯤. 됐어요? 예 줄이고 이에 끌어다 어떻게 돼요?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되죠. 요렇게 그리고 얼마? 15.5%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요예 사파리 로고 여기 존재하죠? 요예예요. 요예 요예가 사파리 사파리 딱 올려놔요. 안 보이는데요. 그림 서식에서 맨 앞으로 갖고 와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똥통통통통 크기가 너무 커요. 줄이면 되죠. 무슨 걱정이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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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하면 돼요. 자, 됩니까? 네, 이렇게 얼마나 넉셔리해 보이냐고요. 아, 그러네. 그럼요. 자, 빅3까지 제가 좀 바꿔보죠. 요로는 파이어폭스 파이어폭스 썼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요기서 요예 없애버리고 파이어폭스 불기둥 예, 요예 그래서 얘는 맨 앞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크기 좀 줄여볼까? 이렇게 파이어폭스 참고로 글씨가 좀 커요. 너무 크면 어떻게 안되겠다 그러면 글씨 크기 살짝만 줄이세요. 괜찮아요. 파이어폭스 됐나요? 네, 요정도 요렇게 얘는 말도 못해요. 4.39% 이게 15니까 4.39% 요거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쭝쭝쭝쭝쭝 요정도 크기 요렇게 예 요렇게 요예 끌어다 어떻게 해요? 띵띵띵띵 이렇게 갖다 놔야죠. 그리고 어떻게? 4.39%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나머지는 뭐 하시면 되고 자, 지워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어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설명할 때 눈에 띄지 않아요? 이 그림보다 띄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그래프를 만들 때도 뭘 이용한다? 도형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이 높으신 여러분 직접 응용을 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